이번에 충북지사가 된 김영환 충북도지사, 도지사 집무실을 26.7평에서 6.7평으로 줄였습니다. 기존의 넓은 집무실을 회의 공간으로 전환했습니다. 충북도지사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소파를 치우고 회의 탁자로 들였습니다. 저는 지금 자신과의 싸움 중입니다. 이런 일을 벌이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지만 기꺼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저와 아내는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국가보원처에 반납했습니다. 요즘 그때의 심정으로 도청에 출근합니다. 아니 도지사 여러분들 공간이 26.7평이 왜 돼야 됩니까?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공간이라는 게 다 비용이라든지 비용이란 개념이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앞으로 안 어려워지겠습니까? 6평 집무실조차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하는 지금 공간이라는 것이 이게 몇 평이나 들을까? 아주 작습니다. 바로 앞에는 여러분들 작업대가 있고 그 뒤에 지금 저런 보시는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 거죠. 낮아질 수가 있어야 사람들이 더 착실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절망증이라는 그런 정시가 있더구먼요. 도저히 자기가 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부분이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침에 자주 규칙주로 걷는데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걷는 것이 육체적 운동 외에도 정신적으로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숙고하도록 만드는 거죠. 걸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성실하게 사람이 한번 걸어보자 이야기죠. 평소에 걷는 그런 코스에 가장 충실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걷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히 심적 상태를 뭡니까? 정상화시키고 정말 낮은 대로 자기 자신을 두도록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다른 이런 육체노동이라든지 엑사이저라든지 골프라든지 그런 운동도 참 좋지만 아주 멋진 일이 그냥 운동화 신고 걷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되니까 있죠. 집무실이 크다는 것은 엄청나게 권위주의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한국의 모든 공적기관들이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집무실도 줄이고 근무 공간도 줄이고 이게 지출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이 참 다행스럽다. 김영한 씨는 원래 민주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동안 아마 과기부 장관을 했을 겁니다. 또 본인이 제주가 있어가지고 아마 서울대 치대를 나왔을 것이고 또 시도 짓고 아주 제주가 있는 분이죠. 김영한 씨가. 이번에 오랫동안의 그런 정치 방학을 끝내고 충북도지사에 당당하게 이렇게 당선됐단 말이죠. 충북도지사에 출발한 사람은 문정권 하에서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번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는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전투표 조작이 김영한 후보가 출마한 충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없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김없이 충북도지사 선거에서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김영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테이지를 더불어민주당의 노영민 후보와 함께 넘기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보별 사전투표수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것이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치러졌던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 17개 시도광역도지사 선거에서도 모두 다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국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 15%, 때로는 5% 조작값에 따라가지고 이 표가 고스란히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충청북도 사례를 보시게 되면 정평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이 노영민이 플러스 4.5, 김영환이 마이너스 4.5입니다. 그대로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상대방의 표만큼 빼앗는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빼앗은 플러스 표하고 빼앗긴 마이너스 표가 합치게 되면 제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평군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4.5%에 해당하는 표를 김영환 후보가 빼앗겼고 그것이 고스란히 노영민 후보로 넘어갔기 때문에 차익값이 플러스 4.5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괴산군 보시면 충북도지사 선거를 보십니다. 괴산군을 보시게 되면 김영환 후보가 마이너스 6.9%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마이너스 6.9%만큼 김영환 후보 것을 빼앗아 가지고 괴산군에서 노영민 후보가 착하게 플러스 6.9%를 더해 주는 겁니다. 표는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괴산군민들이 던진 표 가운데 일정 부분 6.9%만큼을 빼앗아 가지고 노영민 함께 6.9%만큼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진천군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후보가 마이너스 6.9%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의 6.9%에 해당하는 표를 빼앗아 가지고 진천군에서 정확하게 노영민 함께 플러스 6.9%를 더해 준 겁니다. 완벽한 조작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김영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착하게 뭡니까? 노영민 후보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함께 넘긴 겁니다. 1억 퍼센트 조작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든 주범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전상담당자, 선거정책실장 등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익값은 플러스 3에 플러스 13%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영환 구핀당 후보는 마이너스 13%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충북도지사 선거는 1억 퍼센트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17개 시도지사의 선거에서 모두 다 이런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다만 차이는 조작 프로그램만 차이가 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편투표에 해당하는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이 좀 심하고 관내 사전투표는 좀 조작이 덜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양쪽에. 규모가 작아졌지만. 그러니까 들키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한 겁니다. 들키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 수치를 적게 한 겁니다. 수치를. 그러나 좌우에 정확하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일치합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는 나올 수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하고 괴상망칙한 선거 데이터에 대해서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선거 데이터는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고 다 같지 않은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주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주도한 겁니다. 다만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조심을 했습니다. 조심을 했지만 뭡니까? 1억 퍼센트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5년 전인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충북도 지자체장 선거는 어땠냐? 여러분 2018년에도 1억 퍼센트 조작을 한 겁니다. 1억 퍼센트.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의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플러스값하고 미래통합당과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마이너스값을 합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와 바른미래당 후보의 표를 빼앗은 것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의 표가 더해지는 그런 조작이 2018년 또 6월 13일 지방선거 과거의 자유한국당 시절에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없습니다. 모든 선거는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2018년 여러분 선거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때는 훨씬 더 2022년 또 윤석열 정부에서보다도 훨씬 더 가감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 생산한 사람들이 중앙선거 관리인의 전산부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무총장일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장관으로 영전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사무차장으로서 사무총장 대행으로 선거를 주도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선거는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군산시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수치가 플러스 마이너로 교체되는 것이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모든 선거를 이렇게 훔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웃 동네인 충청남도는 어떤가? 충청남도는 여러분들 그럼 안 했을까? 여러분 충청남도도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청남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조작질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성조는 예상군에서 플러스 11.7% 나왔습니다. 국힘당의 김태흠은 마이너스 11.7% 나왔습니다. 청량군의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8.3이 나왔습니다. 김태흠 후보는 마이너스 8.3이 나왔습니다. 홍성군은 여러분 플러스 11.4% 나왔습니다. 국힘당은 마이너스 11.4%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김태흠 국힘의 힘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도덕질을 하기 때문에 양쪽의 여러분들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여러분들 2022년 또 2월 1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첫 번째 공식 선거에서 바로 지난 6월 달에 장관이 된 박찬진 사무총장이 선관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대형을 가지고 1인 지배체제에서 여러분 지른 선거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들 입을 다물어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짓이거든요. 이게 충북도지사의 김영한 후보를 보다가 그럼 이웃 사촌인 충남도지사는 어떨까? 그래서 이런 본 겁니다. 그냥 이렇게 조작질을 딱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는 좀 겁이 났던지 좀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양쪽 보시기 바랍니다. 양쪽을 보시게 되면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똑같습니다. 밑에 여러분들 천안시 북구 1% 마이너스 플러스 1% 국힘당 마이너스 1% 천안시 동남구 0.6% 민주당 플러스 0.6% 국힘당 마이너스 6.7%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공주시 여러분들 플러스 3.1% 민주당 여러분들 국힘당 마이너스 3.1% 보령시 여러분들 국힘당 마이너스 2.5% 민주당 플러스 2.5% 이런 이런 표는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김태흠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얻었던 표를 투표수 레벨마다 조작을 해서 정확하게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양성조 후보에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했지만 김태흠 후보가 가까스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선거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